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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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마지막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선도주자! 맨 앞에 가시죠. 그쪽으로. 당겨요. 당겨요. 조금씩 당기라고 앞으로. 앞으로 당기세요. 자 쭉. 앞으로 가시죠. 여기 갔다가 오지 말고 뒤로. 뒤만 잘 보이고 있어요. 다리 좀. 얘는 제가 할게요. 너무 힘들어서. 예예예. 아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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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번 정도요. 네. 예예. 예예. 안고 들어가요. 우리가 봐야죠. 막 거짓붙댄게 아니고. 가습으로 안고 들어 그러고. 숨이. 금산이. 금송. 단이. 강탄 고춧가루 손도지사 앞으로 좀 당기세요 여기가 지구이 나는데 지금 못 있겠네 아우 여기가 안 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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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수정입니다 성경수정 아 잘라면 멋지죠 성경수정 고소해요 고소해요 와우 저 penser 요새 Energie 아우 그래서 며칠 여기 있었orse 이거 최선 kill 이렇게 앞으로 가야 돼요 125번 124번 앞으로 가요 124번 앞으로 안가요? 124번 124번 정리로 104번 124번 179번 114번 124번 179번 124번 114번 제가 좀 줄게 오만한 젠장 몇 년 됐어? 9살 9살 넘어 9살 10살 접어두는게 주변 정리는 부민들이 아세요 각자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살 10살 11살 12살 12살 13살 1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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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살 1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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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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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이 붙어있는데보다, 이게 더 좋아요. 고향이 건보는 고향, 고향이 연락을 준다, 고향이 없어집니다. 고향이 위에 hostigato, 고향이 McDonald's for dessert, 고향이 없어집니다. 고향이 따로봄하게, 고향이 없어집니다. 고향은 자기, marmye. 고향이 다를 때문에 고향이 위험해다. 고향을 얻고, 고향이 작게도 구워질 않습니다. 앞두 번 거쳐서 난 그냥 여기가 있잖아 그냥 두고 내가 두고 네, 이는 이룩을 정해봤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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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곳이 하나 네, 그곳은 두고 두고 한쪽, 가지만 조금 더 생각해 네 그럼 맞으려 하죠 저도 뒤에 깜짝 맨날 날 건데 제가 기다렸어 소위는 여행이 좀 아프게 떨어져 아까 상부할 때 너무 괜찮은데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할 때 보면 다 아프게 안 괜찮은데 아, 엘마리가 안 하셨다면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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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협회에선 나는 인정을 해주고 싶어요. 네. 그런데 행연아, 다른 협회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다른. 그렇죠.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갈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저 얘기 끊지 말고. 네네. 쉐어링에서 우리 협회에 그거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 예. 왜냐면 내가 보니까 나이가 있고. 네. 그러니까 남아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남아있으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10살이 됐으니까. 어, 그리고 나는 인정해준다고 얘기를 해준 거거든? 네. 네. 갈 수도 있어요. 아래, 아래. 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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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일 고맙습니다. 이게 뭐 수업을. 네. 그걸 참전하셔야 됩니다, 아예? 기분 나쁘게. 뭐 생각하라고 했지 말고. 예. 치아가 부러진 게 밑에 남아있는 선아가 인정되어 가는 거지? 예. 또다니. 타고 남아있어. 자, 가고 싶어요. 아. 아,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저번에 나왔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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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을 키우고 전략을 키우고 전략을 키우고 처음으로 제일 조건이 이빨을 안탈 때는 물을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입 벌려가서 이렇게 손으로 하다다니 그래야 자꾸 몇 딸이에요? 두 손 두 손 네 얘네 근데 데리고 자유롭게 피우나봐 계속 피우라고 성게만 성게 성게만 오동산 자 이제 사진 찍으신 분 잠깐만요